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시장 변화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권시장입니다. 주식시장. 여러분이 주식시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SK하이닉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따블로 성장한 겁니다. 8만원 내에서 16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 해 동안 17.94%밖에 못 오른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시장 가치가 하이닉스가 117존에 삼성전자가 482조고 삼성전자는 가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SK하이닉스 여러분들 가격이 띈 거죠. 이 SK하이닉스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요하는 데는 엔비디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쟁업체가 amd라는 데요. amd라는 미국 업체지 않습니까. 규모는 게임이 안 되지만 그 업체 여러분들 주가 상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는 2.4배 뛰어올랐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시장 가치가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의 이름 시장 가치가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 투자했던 사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드밴스터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는 시장 가치가 한 3천억 불 정도 되네요. 현장의 이름 차이가 나죠. 2등 업체입니다. 1년 동안 주가는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한 배 정도 뛰어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역동주로 바뀌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꾸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퇴양해서 뒤떨어지는 거죠. 기업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앞을 향해 뛰는 겁니다.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3년도에 엔비디아의 여러분들과 협력으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hbm 제조를 해왔지만 아주 신기술이 2천 보시게 되면 2019년에 기사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8천에서 12천까지 올린 기술이 나온 겁니다.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정극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정극 기술은 기존 검선 여기 보시게 이게 기존 기술입니다. 이 1층 2층 사이에 검선 와이어를 이용해 칩을 연결한 대신에 반도체 칩의 상단과 하단에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마이크로 직경의 전자이동 통로 6만 개를 만들어 오차없이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이게 구기술이고 이게 신기술인 겁니다. 이게 2019년에 기사가 떠있네요. 12층 올리는 기술을 이미 2019년에 개발했구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기술은 종이 이게 100미크론 입니까? 절반 이하 두께로 가공한 디램 칩 12개를 적청 주상폭합처럼 수직으로 연결한 고도의 정밀성이 필요해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8단 적층 ACM2 제품과 동일한 패키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12개의 디램 칩을 적청해 고객들을 별도의 시스템 디자인 변경 없이 보다 높은 성능의 차세대 고용량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고대역폭 메모리의 12단 3DTSB 기술을 적용해 기존 8단의 12단은 높임으로 용량을 1.5배 증가시킬 수가 있다. 세상은 뭐 그냥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돌아가지만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냥 목숨을 건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네.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기술에 최신 16GB 디램 칩을 적용하면 업계 최대 용량인 24GB의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도 구현할 수 있다. 그게 지금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거네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HPC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날로 중요하고 있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혁신적인 12단 3DTSB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도 초격자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 이야 숨가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업들이 그냥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 기술이 이미 2019년에 뭡니까? 다 개발이 됐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여러분 최신 동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 동향을 이게 이제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hbm 드라이브를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주가는 착하게 뭐죠? sk하이닉스가 hbm 전쟁에서 성자가 됐다. 그걸 주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답보 상태거든요. 반도체 업계에 인공지능 바람이 불어오면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한 그마를 낳는 거위로 떠올랐다. 챗 gpt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장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게 주력 제품인 d램 가격 대비해가 500% 5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네요. 엔비디아 am 등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hbm 주문량은 급격히 늘고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 보다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 끌어올린 제품이다. 이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게 아주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좀 앞선 거 아니네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몸값은 계속 뛰고 있다. hbm 평균 판매 단가가 기존 ddr4 d램과 비교해 500% 수준의 프리미엄이 더해져 판매되고 있고 2028년 연평균 4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나게 45%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전쟁임 전쟁. 이에게 좀 존임상하게 후발주자인 삼성전자 업계 1위 sk하이닉스인 겁니다. 가장 큰 시장 장악력을 가진 sk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실리콘 관통정극 기술을 적용한 hbm 제품을 개발한 데 성공했고 다음 달부터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3e 양산을 시작하고 6세대인 hbm 4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세상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찢고 볶든 간에. sk하이닉스는 hbm 3에 이어 hbm 3e까지 엔비디아의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sk가 일단 승리한 거네요.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개발 단계부터 ai 그래픽 처리장치 글로벌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돈독히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맹추격을 하고 있다. hbm에는 지난 3분기에 hbm 3 첫 양산을 시작했고 4분기에 고객사 리스트의 주요 gpu 업체를 추가해 판매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강점을 활용해 역량을 결집 최고의 성능의 hbm 4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2026년의 6세대 제품입니다. 이렇게 양사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강점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목숨을 전쟁하니까. 이게 한 엔지니어는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가능성을 일찍 알아보고 산학협력 연구 등을 통해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의 경우에 ddr5 등 일반적인 메모리로도 반도체 시장을 커버할 수 있어서 판단한 것 같다. 판단이 좀 달랐네. 결국 hbm의 주도권은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쥐고 있는 상황이 됐다. sk하이닉스가 가능성을 알아보고 hbm 시장에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 주도권을 쥐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맞짱을 떨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세상을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keep on going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최태훈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을 발휘하게 됐네요. 이 김호성 님이 삼성은 메몰이라는 저장창고 장사에 정신이 나갔고 단물을 빨아먹다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회장이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